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멀쩡한 호텔이 고작 8년만 운영하고 문을 닫고 폐업을 냈습니다. 코로나의 상처는 여기저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경남 거제시에 왔습니다. 이 호텔은 멀쩡해 보이죠? 지은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쓸만한 호텔인데 지금 이렇게 폐업을 냈습니다. 거제도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대형 호텔 이런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규모의 호텔들은 몇개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호텔이 엄청 작은 규모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모텔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시설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 해가지고 객실이 총 70개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호텔인데 지금 앞마당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방에 있는 자재들 다 뜯어내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있네요. 저희 시청자님 몇 분이 계속 여기 폐업물로 남아있은지가 오래됐다 한번 취재를 해달라 해서 오늘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텔은 거제도의 어느 한 신협에서 지었습니다. 보니까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착공을 1987년도에 했는데 무려 25년동안이나 공사를 했는지 최종적으로 사용성인 완공된거는 2012년입니다. 호텔은 2012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호텔을 짓다가 무슨 작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이때까지 다닌 그런 건물들 중에서는 공사기간이 25년 내 가장 역대급 최장 공사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2년도에 오픈을 해서 20년 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겨우 8년을 영업하고 이렇게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신협에서 호텔을 지었는데 운영은 자기들이 못하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베니키아라는 이 브랜드는 중저가 관광호텔급인데 우리나라에 25개나 되는 체인호텔이 있다고 하네요. 전망을 보면 옥포동 시내가 보이고 저 바닷가 쪽에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제도에는 삼성 하나 두개의 메이저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 경기에 따라서 거제도 경기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호텔에는 뭐 객실만 70개 있는게 아니고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도 있고 웨딩몰도 두개나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센터, 스포츠센터, 사우나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어느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는 호텔입니다. 저는 이 호텔에 묵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아마 이 호텔에 하루쯤 묵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숙박업도 경쟁이죠. 이 호텔도 모텔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텔도 엄청 많고 또 가성비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텔하고 경쟁해서 호텔이 자꾸 밀려난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125회나 유찰이 됐습니다. 말이 125회지 125회 유찰됐다는 이야기는 뭐 안 팔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은 감정평가액이 130억인데 계속 지금 유찰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저가가 7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도 폐업을 냈죠. 이 코로나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 문을 닫았는데 그렇게 역사가 깊고 초대형 호텔들도 문을 닫는 판국에 이런 지방에 있는 조그만 중소호텔이 문 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도는 조선소 때문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주로 조선소 감독관, 선주,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오면 단기간으로 출장올 때는 호텔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2년, 3년씩 계속 조선소에 머무르는 상주하는 그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임대를 하거나 레지던스를 빌려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조선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많이 쓰죠. 동남아에서 온 그런 인력들도 대부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 경기는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수주는 많이 받아놨죠. 그런데 수주 단가가 안 좋아가지고 배를 열심히 지어봐봐야 별로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뿐만 아니고 어느 산업체나 요새 인구도 줄고 일하려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못 구해서 날립니다. 그렇다고 단가가 좋아서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상황도 안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싼값에 배를 수주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무려 국제적인 시세에서 10% 이상 싸게 저단가 덤핑으로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싹 썰어갑니다. 그럼 중국은 저렇게 싸게 가져가도 남느냐? 아닙니다. 거기도 적자입니다. 그 적자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메꿔줍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계속 가동을 하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조선소가 적자가 나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가 있는 이유 자체는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조선소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적자 조금 난다 해봐야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191척을 수주를 했는데 중국은 무려 973척. 지금 중국이 세계 조선 1위고 우리는 2위로 밀려난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거제 아파트 분양시장도 지금 완전 살얼음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아래쪽에 아파트 221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청약을 한 세대가 딸랑 두 세대밖에 안 된답니다. 은행 이자가 오르니까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뭐 먹거리, 기름값 다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죠. 엄동스러운 이 차가운 날씨처럼 이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숙박업소가 문을 닫고 폐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잡는다고 호들갑 뜨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은 참 똑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면역, 네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 코로나 때문에 물백신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물백신, 비싼 돈으로 많이 팔아먹었죠. 미국에서는 코로나도 그냥 독감의 한 종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독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물빼미TV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